핑크퐁 핑크퐁 공룡 유치원 신사 숙녀 여러분!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공룡! 아르데티노사우루스를 소개합니다! 크고 무거운 나의 몸 코끼리의 여섯 마리보다 나는야 가장 무거운 공룡 몸무게 왕은 바로 나 아르데티노사우루스 아르데티노사우루스 다음은 슈퍼 박치기왕 파키키팔로사우루스 두껍고 단단한 머리뼈 볼링공만큼 단단해 나는야 가장 단단한 공룡 박치기왕은 바로 나 파키키팔로사우루스 파키키팔로사우루스 마지막으로 최고의 달리기 선수 칼리미무스입니다! 빠르고 튼튼한 뒷다리 스쿨버스만큼 빠르지 나는야 가장 빠른 공룡 달리기왕은 바로 나 칼리미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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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 버튼 눌러줘 오케이